분명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럼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존재냐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남기신 자라 그렇게 확신했어요 우리는 세상의 남은 자예요 뭐하러 남아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상에 남겼냐 세상이 해결 못하는 것을 해결하라고 우리를 자녀삼고 남긴 거예요 이 사실만 발견하면 정말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신자들이 이 내용을 몰라요 자기가 왜 교회 다니는지 몰라요 자기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도 몰라요 각자 각자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좋은 일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틀린 건 아닌데 가장 중요한 건 놓쳐버렸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교회에 나오라 해가지고 헌금하라 그러고 봉사하라 그러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를 왜 예수 믿는 자로 불러설까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할까 이걸 늘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늘 알려주세요 그게 예배예요 이 예배 시간은 사람이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이 말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남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딱 한 가지예요 영적 세계가 있다 이걸 좀 말해라 이거예요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사탄의 존재와 사탄이 하는 일을 말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아도 인생이 왜 무너지는가에 대한 원인과 답은 없어요 그 어떤 대학에도 그 어떤 강사도 이걸 말하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남겨놓고 하나님이 알리기를 원하는 것 이걸 좀 알아채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그랬어요 그게 영적 세계예요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모를 뿐더러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영적 세계를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 보세요 사탄이라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망가뜨렸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탄이 또 무슨 일을 하죠 사람의 정신을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무서운 병이 정신병이에요 암이 무섭다 불치병이 있다 이러지만 이거는 통계도 안 나오는 게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울증을 겪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우울증이 와요 모든 게 싫은 거예요 불안해요 염려가 염려가 말도 못하게 와요 심지어는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자기가 들어요 사람이 볼 수 없는 귀신의 형상을 자기 눈으로 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못 듣고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정신이 이상해지니까 또 세상에 뭐가 일어나죠 전쟁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국가 간에 무기를 쏘면서 그것만 전쟁인 줄 아세요 옆집에 잘 살다가 같이 싸우는 것도 전쟁이에요 가족 간의 다툼도 이것도 전쟁이에요 죽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죽여요 내가 장사를 하는데 저 사람보다 잘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죽여도 아무도 양심의 가체가 없어요 누가 이럽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정치가의 정신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정치가의 정신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또 전쟁이 달라요 무역 전쟁이에요 미국이 중국에게 전쟁을 걸었어요 일본이 한국에게 전쟁을 걸었어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만큼도 양보 없어요 여러분도 지금 교회만 벗어나면요 전쟁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탄은 정신을 어지럽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죠 이유는 간단해요 영적 세계에 관심을 못 갖도록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정신이 혼란스러워요 내 주변에 막 전쟁이 일어나요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오직 거기에 관심을 쏟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며 영적 세계며 전혀 관심을 못 갖도록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무슨 은혜인지 그 정신없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어떻게 정신없이 살았는가 한번 짧은 시간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일 때문에 정신없이 살았어요 하루가 그냥 눈 깜빡할 때 지나갔어요 일주일이 한 달이 그냥 지나갔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정신없이 써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세계가 기억났었어요 세상 불신자들은요 100% 정신없이 살아요 사탄은 여러분들을 순간순간 정신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남긴 이유를 까먹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았어요 여러분은 같이 있는 분들입니다 세상이 해결 못하는 걸 해결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면 되잖아요 많이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만 붙잡으세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뭘 남기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할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교회를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큰 교회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작은 교회입니까 성도들은 가끔 이런 이야기예요 큰 교회는 정이 없다 이럽니다 큰 교회 가면 할 일이 없다 그래요 나는 일부러 작은 교회에 가서 뭐 일을 하고 싶다 이럽니다 보금하고 상관없는 굉장한 인본주의입니다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교회가 뭔지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크다 작다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돼요 그걸 세상으로 비유하자면 랜드마크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에펠탑 이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에펠탑 이러면 대만의 프랑스 이렇게 생각나요 여러분 그게 랜드마크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도시마다 큰 탑을 세우고 빌딩을 짓는 게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상한 랜드마크도 있어요 무지개 깃발 이러면 여러분 뭐 생각나요 게이 딱 생각나잖아요 그게 이미 랜드마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다는 말은 영적인 랜드마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 아직도 저 교회에 있네 이래요 다른 교회들은 다 팔려나가고 무너지고 하는데 저 교회에 아직 있네 그래요 비참한 수준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랜드마크가 뭐죠 저 교회에 가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이거잖아요 구약의 노아 방주예요 노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다 죽을 텐데 내가 만든 이 배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랬단 말이에요 안 믿었어요 정말 비 오기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배 속에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고 야단을 쳤겠죠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바로 이 노아 방주 같은 교회예요 저 교회에 가면 내 인생이 바뀌겠구나 이거예요 민숙이 35장에 보면 도피성이 나와요 그 도피성 도망가서 피하는 곳이에요 죄는 지었는데 거기에 얼른 그 도시에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가면 일단 사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저 교회에 가면 우리 아이가 변할 수 있다 이래야 돼요 이걸 보고 영적인 랜덤 마크 그럽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걸 보고 교회가 교회답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잠깐이지만 2000년 전으로 기억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소문이 다 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면 잡혀서 죽는다 소문이 다 났어요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3000명이나 와버렸어요 왜 왔어요 왜 왔어요 전 마가의 다락방 저기에 가야 내 인생이 바뀌겠구나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저 교회 가야 되겠구나 이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그루트기 교회가 이 캐나다의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교회 가면 내 속에 화가 치유되겠구나 이래야 돼요 저 교회 가면 내 캄캄했던 미래가 열리겠구나 이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속에는요 바로 여러분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때문에 치유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흥금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당을 짓자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이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이 도와주자 그것도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치유받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에 힘이 난다 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남기길 원하시는 겁니다 몇 명 없어도 돼요 당연히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단 열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치유받고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빌리뽀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물가에 앉은 여자들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죠 인생 문제 있지 않냐 해결할 답이 있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이 인생 문제 해결할 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 사실을 발견해버렸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힘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오늘 15절에 보니까 당신들 딴 데 갈 것 없이 우리 집으로 다 와라 그랬던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날마다 메시지 해라 이래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 빌리뽀 지역에 원하시는 일이다 이래 됐어요 이 빌리뽀라는 도시에 교회가 필요하구나 루디아가 발견한 거예요 바울은 바울은 은약 전달자의 역할을 정확히 했어요 바울은 교회의 역할을 정확히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캐나다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토론토에 살게 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루디아 같은 교회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열심히 한다 안 한다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루트기 교회를 만들었는데 세웠는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교회를 남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까이는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저 교회 가야 살겠구나 답이 나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캐나다의 교회들이 교회다워져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남기시기를 원하시는 곳이 있어요 구원받은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이 전도의 현장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걸음이 닿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일터예요 전도하러 딴 데 가고 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 직장 일터가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이에요 여러분 혹시 짬을 내서 운동하러 갑니까 그러면 그 체육관이 여러분 발걸음이 닿는 곳이에요 여러분 취미생활을 하려고 이곳도 가기도 하고 저런 일을 하기도 하고 그곳이 여러분 발걸음 닿는 곳이에요 여러분 발걸음이 닿는 곳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발걸음이 닿는 곳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 이거예요 재앙과 고통 속에서 괴로움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확신합니까 로마스 3장 23절에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고통 속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발걸음이 닿는 곳을 어떻게 전도현장으로 만들어요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만 하면 돼요 영접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너를 괴롭히는 일이 뭐냐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만 말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내가 예수 영접하겠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사람은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전도의 현장을 만들어야 돼요 말을 안 하잖아요 같은 직장에 있는데 말을 안 하잖아요 내 발걸음이 닿는 곳에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입을 다물고 있다 말이에요 왜 그렇죠? 결론부터 먼저 생각해서 그래요 이 사람을 영접시켜야 될 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땅 끝까지 보내시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말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남기시고 여러분 발걸음이 닿는 곳을 전도의 현장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전도의 현장을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전도의 현장을 만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겁니다 그 똑똑한 신하들 훌륭한 신하들이 많은데 그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못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불려왔어요 다윗이 뭐하죠? 하나님을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골리아스를 이기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말하라고 입 다물고 있는데 바울은 말을 했거든요 다윗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남은 자로 불러 세우시고 우리 발걸음이 닿도록 하셨어요 어느 날 바울이 다메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전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빌리포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빌리포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전략을 짰겠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하나 만나면 영접시켜서 양육시켜서 교회 하나 세워야지 그랬겠습니까 아마 모르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여인들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루디아가 불꽃이 튄 겁니다 빌리포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직업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전 캐나다를 전 세계를 다니게 될 겁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 발걸음이 닿는 곳을 전도의 현장 되기를 원하신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세우시고 교회를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전도 현장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품은 주의 백성들을 영육으로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초대교회 같은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남기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게 귀한 소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남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 때문에 세상에 축복도 받게 하옵소서 정인 되기 하시고 모델 되기 하소서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